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말에 내가 아끼는 동생이랑 브런치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벌써 와 있네요 오늘 브이로그를 한번 오랜만에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함께 쉬세요 브런치다운 브런치다 오랜만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플리 예쁘다 더 가져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러플리 소스 아 근데 패키지기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맛있겠다. 저 진짜 돼지 좋아하거든요. 돼지. 칼 같은 게 없나? 아 됐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는 하나 먹어봐요. 이거 먹을게요. 대추겠지? 맛있는데 엣지다. 이거지? 두바이 건가? 네. 다 두바이 있어서. 너무 주시하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서 약간 웰컴 푸드? 응. 너무 맛있네요. 하루에 다섯 알 씹고 읽으면 좋대요. 까지. 밖이 와 봐. 밖에서 끝났어 봐. 진짜 좋아. 한 번 더 볼게요. 짠짠짠 맛있겠다 아 여기도 패키지는 되어 있구나 한 번 안 먹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비행기에서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난 피스타죠 이거? 이거 피스타죠? 피스타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족요 족요 포기 안 돼 치즈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맛있어? 무슨 운동 좋아해 남자친구? 고등학교때 야구가 진짜 아쉬웠어 그룹쓰 것 같아 배가 그렇게 생기지 않아? 이거 이번에도 야구 좋아하잖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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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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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있어 미소는 모르겠다 마차? 오케이 쿨 그래요 좋아요 러플리 뭐가 많아요 토핑이 자 토핑 저는 꼭 먹는 거 있는데 리치 없나 리치 리치 여기 있다 이거 조그만한 게 없네 아 조그만한 거 아 이거 넣자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파틱텔 좋아 조금씩 조금씩 다 해요 아 색깔 예쁘다 리치 커피인데 이건 이거 원조 원조 조금씩 조금씩 해봐요 둘 다 먹어보죠 오늘은 세라님이랑 데이트 중입니다 아 찍고만 하세요 네 언제 오지함 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찍고만 있어야 해요 근데 워트씨 못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예쁜 포인트를 봐주셔야죠 네 그럼 계속 찍고 있어야 해요 그니까 못 먹어요 근데 다 먼저 먹고 이거 몰랐죠? 스트로베리 저는 그래서 멀쩨에서는 아무일도 멀쩨에서는 이쁘지 않아요? 네 멀쩨 스타일이 진짜 아 이렇게 해야죠 부었죠 얼굴이?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은 집에서 일하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이랑 커피를 좀 숨은 데 가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어제는 진짜 까트했는데 오늘도 비록 열심히 남겨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빵과 과자를 샀고요 과자는 일하면서 먹으려고요 오늘 다 먹지 않아도 이거 더 맛있거든요 이제는 커피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내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조금은 오늘의 삼각사항에서 침착 어디 간판도 없네? 아 이렇게 있구나 제가 이런 행사에 간판을 뭐라고 써 있나? 아 잠깐 여깄데요. 바람이 바람이 추천해주세요 언니끼리 이거 맛있어 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이거 맛있어요 칠리차식거 몇개 사야되나요? 저 그때 두개 샀는데 라면이랑 먹었을때 하나만 더 먹었거든요 아 그럼 하나만 사갈게요 맞아 케이트님도 그정도 먹을거에요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맛있다 이렇게 먹기에서도 맞출 수 있어요 오우 저도 완전 맛있어 보이겠다 근데 양이 너무 많을게요 아니 이거 하나 할까요? 체크인가요? 여기서 나눠먹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같이 계산해서 나눠요 제가 보내줄게요 여기 마차도 괜찮아요 원래 마차도 유명한데요 사다며 먹을까요 우리? 마실까요? 근데 라떼로 갈거에요 뭐야 그럼 전 괜찮습니다 네 다른 음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즈위 이런거죠 나 마차 먹어볼까? 나 마차 먹어볼래요 하이 어머 너무 이쁘다 아이스 마차 아이스 마차 라테? 아이스 마차 라테? 테이크어웨이 레귤라 밀크? 레귤라 밀크 땡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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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라떼는 어때요? 라떼 되게 고소해요 응 되게 향이 난다 싱글 오다 어 미안해요 싱글 오다 현나 이거 근데 커피 약간 싱글 같애 그거를 알아드신거라 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맛이에요 와우 마차 라테 네 저 저번에 허니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데요? 음 맛있다 제이미님이 처음 알려주시고 나서 마차에 허니를 쩌들고 음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허니가 없어서 되게 고소하고 건강한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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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귀여워하는 샌들이랑 저녁을 먹으려고 네 샌들이랑 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컨셉도 괜찮으겠지 잘 브랜딩 해볼게요 먹으랩 먹으랩 뭐가 추천했죠? 너를 너네가 더 잘 알잖아 맛있는 걸로 제니야 네 당신 맛있는 걸로 해주세요 어제 편지 맞췄어? 어? 어제 편지 맞췄어? 어? 편지 맞췄어? 편지? 너무 좋았어 잘했어? 언니 진짜 장자랑이 다 찍힐 그래? 네끄러워 네끄러워 언니 2천만에 나와 7월달에 7월달에 2달 넘었나? 7월달에 5월달에 여행가기 2주 전에 갔어 저는 7월달 초에 봤어 우리 언제 봤니? 너나 여행가기 1,2주 전에 어디서 봤니? 어디서 봤니? 여기서 봤어? 이쪽에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 셋이서 봤어? 우리 둘이 본 적은 몰랐어 너무 오래 됐어 초반기 빼고 여기 안 돼 엄마하고 나 소스 가져와줄게 파 많이 파 많이 파 많이 뭐지? 태킹동이야 본인이 바쁜 척 저희는 중국 여기 맛있는 무슨 뭐가 맛이지? 태킹동이 맛있나? 여기 맛있는 게 맛있나? 여기 맛있는 게 맛있나? 여기 맛있는 게 맛있나? 우리 셋이서 우리 셋이서 삼남매 아지트입니다 삼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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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남김밥 삼남김밥 저 애기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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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땡큐 많이 먹을까? 별로는 소금 아니 소금 소금 아니잖아 치킨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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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것 같다 치킨술 소고기숲입니다 치킨 치킨 치킨이야? 응 그럼 휴지 이렇게 치워줄래? 잘 못 나온 거 같은데? 잘 못 나온 거 같은데? 응 아니야 그쵸? 음식을 먹어볼게요 음식을 먹어볼게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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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 고구마 오 맛 가난하게 했 Jeep 맛있다 하나 셋 둘 두 되는 감사합니다.